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9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강서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영화 학교 가는 길 전직원 영화 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가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공모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시작해볼까? 오 대박! 엄마 민증 좀! 성인 인증 해야 돼! 성인 인증? 어머님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러다 털려요. 스스로 지키고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우리 털리지 말자.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9일까지 22일간 열립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한설명회 건 등 8건이 상정 처리됐습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겸재정선 인왕재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촉구 결의안이 강석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의 김동협 의원, 부위원장의 김현희 의원을 선임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2일간 열리며 오는 29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가수 김장훈과 함께하는 온라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소식을 강서 뉴스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서구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영화 학교 가는 길 전직원 영화관람을 진행했습니다. 가양령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이번 영화관람은 회차별 관람 인원을 제안하고 좌석 관경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서울 시내에 17년 만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번 전 직원대상 영화상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강서의 모습을 보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영화상영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김정인 감독과 영화에 출연했던 어머니들도 참석했으며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서지회에서도 노현송 강서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뜻깊은 영화관람시간이 됐습니다. 동단위 주민모임형성사업은 동을 중심으로 공통관심사를 함께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강서구가 동단위 주민모임형성 공모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대표 제안자 3인 모두 같은 동에 거주해야 하며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적 모임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모임별 최대 100만 원으로 총 40개 모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서구는 전문가 심사, 마을 공동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선정된 모임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용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지원 전략을 돕기 위한 2022학년도 온라인 수시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2022학년도 수시설명회는 오는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강사가 나와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토대로 주요 대학의 수시 전략에 대해 강의를 펼칩니다. 대입 특징과 대학별 전용 분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입학 설명회가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두려움을 가진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